ㄲㄲㄲㄲㄲㄲㄲ 잡았다 잘 가고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한 대만 아 옅이 가라 오리 뭐야 이거 한입만 아 아 못 잡을 줄 알았지 아 잘했다 잘 죽었어 나미 궁이 진짜 개쓰레긴게 마오카이랑 나미 궁 생각해봐 너무 심해 밸류 차이가 나미 궁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 아 아 아 이런 실수를 아 근데 이거 나미가 잘했다 아니 와 야 죽여 그냥 무슨 짓이야 왕자님한테 아니 아니 고문하고 있네 와 가지고 노네 그냥 내년동물 내년동물 와 아니 진짜 이게 원딜인가 원딜 상향해라 저런거 봤으면 진짜 으아아아아아악 자 캐럴 이발 조조 조조 아이가이가 야야야 이 새끼 조조 그렇지 좋아 베인 까불어 하무무 씨발 나이스 하무무 존나 웃기네 어 야미 나이스 아무무도 못할 수가 있구나 저거 보면서 느낍니다 근데 내가 봤을때 저 소폰 유저 아닌거 같은데 아 역시 하는게 서폰 유저가 아니야 미쳤니? 됐다 새끼가 아 야미 야 이래 돈도 안준다 이제 확실히 날먹해야겠어 그냥 괜히 막 뭐 성장해서 왕기하고 이런 체크할 필요가 없어 나와 돈 많잖아 너 아 잘가요 아 뭐야 좀 지저분해도 효과자 어 잘 붙였다 아 아 아 고치가 있었네 어 어 어 어 어 어 아니 저거 못잡아? 다이브해도 되겠는데 아무 무통 없어서 하자 정 없잖아 아 아 아 아 앗싸 아무 무킬 아니 이거 이 아 먹지마 내 거야 그거 가서 먹을 거임 아.. 뭔가 이상한데? 어어, 쉣! 됐어 아 이것도 살짝 돈으로 찍어 누르는 경우 잡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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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어! 펜스 좋아요 와 진짜 개잘 컸다, 20분의 템이 이게 말이 되나? 어? 미쳤니? 조 kol고 kirka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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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Zoe 베인이 어? 그때랑 두꺼움이 먹어 내가 동선 짜주세요 그때랑 두ased play 어 뭐야 이거 그렇지 으 야 끝내 끝내 OH 여러분 아 오랜만에 3일화 하니까 재밌네 어 3일화 좀 채용해야되겠는데 괜찮은거 같기도 에휴 4일화관 찌꺼기들이네요 네 최선이다 아니 Q를 왜 어 다행이다 어 아니 갈리오 존나 잘해 그렇지 Q 하 그렇지 아 야 무슨 5랩이 6랩을 패냐? 하! 아 이 새끼! 하니 아칼리 어 연막 연막이야 지 안 보이는 줄 알고 저래서 안 돼 사기키 하는 놈들이 말도 안 되는 게 당하는 건 줄 알아 어허 아 야미 아니 왜 이렇게 잘해 리신 뭐야 어 야 두발 왜 안 먹혀 야미 하니 아 질 것 같애 어 아아 아니 궁속이 안 해 궁속이 아 한 6킬을 땄는데 왜 저 원딜이랑 나랑 레벨이 똑같애 야 쓰레기가 어 뭐야 아암 좋았다 아 저 무슨 야미 진짜 아, 쉣 아니, 쓰레쉬 끝내 아니, 왜 아니, 끝내 뭐해 아니, 진짜 이건 아니지 오우, 잘 들어갔다 오우, 오우 아니, 뭐 맞았다고 터졌지? 진짜 이게 가락이라니까 셈보관 몇 대 맞으면 터져 아, 진짜 시경 빌게이츠인가 봐 아, 벌써 다음판 했겠다 아, 그만 괴롭혀라, 키아나야 아, 쉣 13분 내내 오네 아니, 이건 뭐야 아, 시발 눈덩이 안 되지 대한민국 공유를 유시하지 마라 맞았어, 맞았어 나이스 아, 진짜 바텀이 다 해주네 야, 왜 타워를 다 맞고 있냐 어, 아, 바텀 애들 너무 좋아한다 아, 아, 아 아, 어, 뭐야 잡았어 어? 아씨 미친놈 아니야 이거 퇴져 이 새끼야 껍당히 해 어어 아아 아아 힐 돌았는데 아 아니 저거 살아간다고 아니 미친놈 이거 개저 이 새끼야 아 진짜 짓만 해야겠다 그냥 지금 원딜은 자기 숟가락인거 인정하고 진짜 가락질이나 해야돼 진짜 이게 현실이다 어? 유치알 켰는데? 씨발 네 나이스 아니 저걸 살아가? 그렇지 나이스 좋아 야 끝내 끝내 캐릭 좋다 캐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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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릭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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